남산을 눈에 담고 서울을 가슴에 담는 곳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21세기 떠오르는 대표 도시 서울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 현장에는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회연동은 조선시대 12명의 정승을 배출할 정도로 풍수지리 명당 중 하나입니다 최적의 입지 여건을 자랑하는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는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해 명동, 회연 상권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명동역과 회연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며 오피스함 남산 3호 터널을 통해 곧바로 강남과 연결됩니다 점점 더 부각되는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진입과 치닉 역세권을 보호하는 남산 롯데 캐슬 아이리스 진입과 단원이 정회적입니다 세관에 위치해 명동, 회연역의inker이입니다 실명한 해주기는 카밯이 롯데 캐슬 아이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산의 사계절을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곳 문화와 자연전통과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곳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는 완벽을 꿈꿉니다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